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2020년 4월 17일에 개봉하는 명탐정 코난 극장판 비세계 탄환의 게스트 성우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다 해도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전 이야기인데 올해 2월 12일 코난 공식 사이트에서도 발표가 있었으며 그때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현재 게스트 성우의 녹음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탐정 코난에서 더빙한 캐릭터와 게스트 성우인 하마벤 미나미에 대해 알아볼 효과입니다. 먼저 비세계 탄환의 게스트 성우인 하마벤 미나미가 더빙한 캐릭터의 이름은 이지옥 가이릭. 공개된 정보를 보면 시바하마 역과 신나고의 역을 연결하고 있는 진공초 전도 리리에어 객석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이는 25세입니다. 자칭 리니어 스태프의 아이돌이라고 하며 씩씩하고 밝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내숭쟁이며 진공초 전도 리리에어 객석 담당 뿐만 아니라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월드 스포츠 게임즈 WSG 설명회의 MC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에서 WSG의 서프라이즈 연출을 이야기해버리는 얼빠진 면도 있는데 여기서 WSG는 현실에서도 올림픽 같은 것으로 즉 올림픽 설명회의 MC를 할 정도라고 보면 생각보다 유능하거나 유명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브리코의 오버리액션을 하는 이시오 카에리에게 코난 일행들이 쓴 웃음을 짓는 장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브리코의 오버리액션을 하는 것은 거짓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극장판 감청에 관해서 리시 라만난단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는 겉보기에는 착실해 보이지만 최종 보스이며 2007년 극장판 감병에 관해서도 비슷한 인물인 이아나기 조지가 있습니다. 즉 이시오 카에리 역시 진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일러스트 중 전신 모습을 보면 역시 명탐정 코난에서 주로 나오는 길쭉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진공초전도 리디어 객석을 담당하고 있어 연애색의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옛날 작화가 더 좋다고 느껴서 그런건지 미소녀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 연애색보다는 다른 색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 일러스트를 보면 자칭 아이돌이며 브릭꼬라서 그런건지 내승용으로 발랄한 표정이 첫번째로 있지만 나머지 표정은 무뚝뚝한 것과 날카로운 눈매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스트 성우인 하마벤 미나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아닌 실제 성우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처음인데 성우분에 대해 알아보면 캐릭터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마벤 미나미를 캐릭터로 바꾸겠습니다. 이름은 하마벤 미나미. 하마벤는 해변이라는 뜻이며 미나미는 아름다운 파도라는 뜻으로 합치며 해변의 아름다운 파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생으로 나이는 현재 19세로 성우가 아닌 배우이며 이시카와 현 출신으로 호리코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호리코시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이지만 예체능 코스도 있으며 유명인을 많이 배출해낸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잠깐 조사해봤는데 50명 정도 빡... 1923년에 개교를 했으며 96년이 넘게 지났는데 너무 엄서서 일본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그 수는 약 250명의 유명인이 나왔으며 이번 게스트 성우인 하마벤 미나미도 다녔다고 합니다. 현재 하마벤 미나미는 도호 예능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호 예능 홈페이지에서 그녀의 프로필을 확인해보았는데 취미는 독서로 미스터리와 판타지 장르를 좋아한다고 하며 중학생 시절 플루스 해석 그런건지 플루스 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한 작품으로는 영화 너의 체장을 먹고 싶어의 야마우치 사쿠라 드라마 아노하나의 홈마 메이코 드라마 사키의 미야나기 사키 영화 옆자리의 괴물꾼의 오오시마 츄즈루 드라마 카게구르의 자마미 유메코 이 외에도 수많은 작품이 있으며 그리고 올해는 명탐정 코난 비세계탄안의 이시오카 에리 그 밖에도 약속의 네발랜드의 야마와 사랑하고 사랑받고 차고차이고의 오자키 아키라 배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비슷한 느낌의 역할이 아니 각각 색다른 역할을 많이 했으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명탐정 코난의 이시오카 에리 역할을 어떻게 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성격은 본인의 말로는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코난 인터뷰 영상을 살펴보니 먼저 차분한 말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하마벤 미나비가 명탐정 코난의 게스트 성우로 제안을 받았을 때 언젠간 코난의 작품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방해하고 싶지 않는 생각도 있었다고 하며 게다가 코난 성우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간 역할을 맡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긴장된다고 했는데 차분함을 넘어서 겸손하고 멋지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명탐정 코난의 팬이고 어리지만 하마벤 미나비는 5년만에 개최한 제7회 도호 신데렐라 오디션에서 당시 사상 최대 응모자 수인 44,120명 중에서 뉴 제너레이션상을 10살이라는 나이에 수상을 하였으며 같은 해 하늘색 이야기 개미와 연애편지의 주연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신데렐라 오디션을 응모할 때 장래희망은 배우가 아니라 치과의사였다고 하며 뉴 제너레이션상을 수상하여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배우 쪽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부터 9년간 여러 작품으로 경력과 경험을 얻었는데 인간 역할을 맡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긴장된다고 말한 것이며 인터뷰의 앞 내용을 보면 동물 소리나 인공 소리라도 좋았다고 할 정도의 명탐정 코난의 열혈 팬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코난이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력에 빠졌다가 지금은 각 캐릭터의 모습과 검은 조직에 대한 수수께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중에서 특히 에도가 코난의 팬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아카이 슈치도 역시 좋아하지만 특히 코난과 신이치를 좋아한다고 하며 역시 오랫동안 보게 되면서 코난이 모두를 짓기 때 나오는 신이치 같은 저음 목소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마치 시작은 어느 한 캐릭터를 좋아했다가 코화, 신나, 해카 커플 등 여러가지를 응원하게 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코난에게 빠지게 되는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스토리는 신난 커플이 되었으며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하이바라도 행복했으면 하고 코난과 란, 아카이, 암으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잡소리가 특히 많았던 영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세계 탄환의 이시오카이리 나인은 25세 진공초존도 리니어의 객석 담당 자칭 리니어 스태프의 아이돌 씩씩하고 밝은 성격이지만 내승쟁이 설명회에서 월드스포츠게임즈의 서프레드 연출을 이야기해버림 브리코의 오버리액션을 하는 이시오카이리에게 코난 일행들이 쓴윻음을 지짐 그리고 게스트 성우인 하마베 미나미 나이는 19세 제7회 도호 신데렐라 오디션에서 뉴 제너레이션상을 수상 10살이라는 나이에 데뷔 수많은 작품을 주연으로 한 베테랑 배우 겸손하고 명탐정 코난의 열혈팬 여기까지 명탐정 코난 비세계 탄환의 게스트 성우인 하마베 미나미야 더핑한 캐릭터인 이시오카 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홍보 영상에서 목소리를 약간 들을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좋아서 나중에 명탐정 코난 TV판에서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세계 탄환 시사회가 코로나19에 의해 중지가 되어 걱정이 되는데 4월인 현재 개봉 연기에 대해 이야기가 없어서 무사히 개봉을 할 것 같고 빨리 우리나라에도 극장판이나 VOD로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빙판으로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서유리 성우님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우분이 있으시면 덧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ık 요рон